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발라드를 하는 그룹인데 이렇게 귀엽게 율똥똥똥 준비를 했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말고도 다른 방송 프로그램 혹은 열린음악이나 불의 명곡에도 많이 출연을 하니까요. 저희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방송에서 저희를 보셨을 때 조금 더 살갑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보이지마가 되겠고요. 마지막 곡으로 에디시런의 핑킹아웃라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에디시런의 핑킹아웃라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. 음악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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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